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피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직시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윤 대통령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의정갈등 문제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해결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고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게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트위트를 인수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트위트를 키운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 이름이 이제 x지 않습니까 윤석열 해결능력 x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남은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 시기 동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의 대소사들이 계속 있을 건데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문제를 직시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문제를 전후에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기획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거죠. 참모들이 아무리 잘 해 주더라도 지도자가 마지막에 이제 연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 머리 속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들이 너무나 지금 이제 미진하기 때문에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당연히 이제 임기를 채워야 되는데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여부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니까 현재와 같이 그렇게 여소, 야대 국면이 아주 심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 한 면이 많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정부에 있는 관리들이 그냥 툭하면 무슨 맹령을 내리는 겁니다. 행정맹령, 휴학수리금지명령, 진로유지명령, 전공의사표수리금지명령 뭐 이런 식으로 툭하면 그냥 이번에도 보니까 전병광 실장이 물러나고 났으니 후임을 맡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인상이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이네요. 국민들이 참 많이 이렇게 변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딘데 관리들이 여러분들 나와 가지고 전공의사직처리 명령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2월달에 여러분들 사직을 했는데 수련병원에서는 6월 4일자로 처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그냥 정신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것들이 그냥 세금 처먹고 있는 놈들인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내일은 직접 연관이 안 되지만 전공의사직처리 명령을 발표하고 반드시 6월 4일자로 처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2월부터 6월 사이에는 전공의들에게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헛개비가 아니고 야 저거 진짜 참 이게 나라가 맞냐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엉터리 주장을 엉터리 주장이 다 밝혀졌는데 뻔뻔하게 뭡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이렇게 그냥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임기 채울 수 있을지 한 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일반 국민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입원할 예정인 사람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의 수술이 되게 한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비해서 한 50% 이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암환자 같은 경우나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이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침묵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지방의대 정원 학대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쪽이 충북대학 이지 않습니까 충북대학에 이제 의대 교수분들이 무기한 휴진을 26일부터 이제 들어간 거고 이제 충북대학 에서는 심장혈관을 담당해 왔던 배 진한 교수가 4월달에 이제 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충북대학교 교수분들이 갖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학중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것은 없지만 가장 이번에 수혜를 많이 받은 그런 의과대학에서 뭐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렇게 확대된 정원을 교육시킬 뭐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영호 한양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 소아암 특히 혈관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연구업적이 많은 이 분야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지명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64세거든요 제하고 이제 동갑인 겁니다 동갑인데 뭐 질병이 없었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과로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벌써 60대 한 중반만 여러분 되더라도 본인이 아주 정해진 일과를 벗어나서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은 몸에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다 떠난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환자는 밀려들었을 것이고 평생동안 아이를 살리는 일에 종사해 온 분은 아이를 보고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환자들을 무리하게 이렇게 진로를 하다가 돌아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호 한양대 소청과 교수가 만일 과로사로 만일 판정이 되면은 2월달에 의정충돌 이후에 돌아가신 교수님들이 이제 세 분이 되는 거죠 부산대학교의 40대 안과 교수님도 돌아간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정말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 권력의 핵에는 대개 1960년 전후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앞세대의 헌신 에 따라 가지고 참 복받은 그런 세대인 거죠 앞세대들이 금금절약하고 아껴 썼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1997년에 발표했을 때도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근실했습니다 그 재정을 털어 가지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이 소위 1960년 세대들은 권력을 잡고 나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세대의 희생과 헌신위에 본인들이 누렸는데 본인들은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 물려줄 것이 부채하고 망가진 시스템 빼고는 별로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무개념 무책임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주제로 그 문제를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확정 증명 신청을 고등법원 김시철 재판장에게 여러분들 신청했다가 거절이 됐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그냥 지금 sk그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시민들이 허나 이 문제를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상고를 했는데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일단 이혼만 확정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혼을 하고 싶었 면 얼마나 여러분들 빨리 새살림 을 만천하에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개인사기 때문에 제가 뭐 또 특별한 이유가 안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철이 참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드러나지 않고 돈을 써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변호사를 가지고 대부분에서 성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런 대부분 대중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대중들에게 언론이 비추는 것은 좀 자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지금 sk그룹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채만 하더라도 150조 이상 정도가 지금 쌓여 있을 것이고 그동안은 뭐 여러분 크게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습니다 만은 참 그 이론 머스크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는지 뭐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네요 이 이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아마 생일 이었을 겁니다 생일이었는데 이제 트위터를 보다 보니까 이론 머스크 트위터를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참 스케일도 크고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히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이제 또 새로운 그런 신기록을 기록 했기 때문에 이제 it뿐만 아니고 자동차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오늘 시야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